효녀곡 여러분들 동사도 많이 합니다. 자 우리 쿵쿵쿵의 주인공 장희정 양무십니다. 박수 보내세요. 쿵쿵쿵 떠나지마 이대로 떠나지마라 너네 캐릭터 초보기 내 맘 돌려주고 가야지 쿵쿵쿵 떠나지마 쿵쿵쿵 떠나지마라 너 지금 떠나가면 땅치며 후회할거야 애쓰면 후회할거라 사랑을 저울에 달려면 범죽으로 기울어지겠지 동막이 사랑한 사람이 나처럼 울게 되는거야 그래도 후회를 없어 진정으로 사랑이 있으니까 아아아아 쿵쿵쿵 떠나지마라 쿵쿵쿵 떠나지마라 너 지금 떠나가면 땅치며 후회할거야 땅치며 후회할거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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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